한국어의 주제 안녕하세요 한국어의 샤오챤입니다. 오늘의 주제입니다. 이 곡은 동공의 주제곡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.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많이 궁금한데 과연 어떤 노래인지 한번 깡깡! 띵띵봐! 시작! 정신화면은 가수입니다. 구샤오! 내가 너한테 제 100개의 인화총을 피해! 정신화면은 잘 못합니다. 정신화면은! 뭐야 남주의 여자 둘 다 멋있고 예쁘다 뭐야 물속에서 뽀뽀하는거야? 노래가 되게.. 목소리가 투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선남선녀인 것 같아요 예쁘고 되게 잘생겼다 결혼했나 보다 드라마 스케일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시권때배 인샤 왕친이베 추상한거에요 추우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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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출 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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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단 오 드라마 너무 궁금하다 실망 이루어차 ... ... ... ... ... 너희가 내게 뭐하고 싶어? 그럼 당신 삶의 길을 하자 너희는 내게 뭐해? 왜 예신이 여러분 주인공의 주인공의 주인공은 사진.. 오.. 보고 싶은데.. 아.. 지금 확실히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대륙의 스케잇는 장난 아니네요 드라마의 중간에 나오는 그 영상이 엄청 엄청 다.. 사이즈가 거대하네요 정말 이 드라마 궁금한데요? 궁금이라고 했네요 꼭 한번 봐야겠어요 여러분 네,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영상 하나 봐봤고요 진티엔, 파이팅 빈다, 쩌리라 나만 시아치지앤바 끝 바이바이